내가 야동까지 까봐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질문 엄청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야동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박 대통령의 과거를 얘기하다 보면 이거 야동까지 까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를테면 최태민의 의부다들인 조순재 씨가 무슨 녹취록을 남겼잖아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남긴 겁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제사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얘기가 사실 19금에 해당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저는 사실은 그때 들으면서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다 생각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나와야지 저 죄를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19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그 탄원서 안에? 대부분이. 대부분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이렇게 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녹취록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탄원서도 있고. 이제 시중에 다 돌아다니던데요. 아니 19금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정혜원님. 19금이라는 게. 지금 여기 방송입니다. 이것도 19금에 해당되잖아요. 19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렇군요. 그래서 검증을 그때 해보셨어요? 아니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검증이죠. 왜냐하면 조순재 씨가 누굽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최태민의 양아들. 네. 그리고 박근혜 씨하고 같이. 같이 일했고.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그 자체가 검증이지 뭐가 검증이. 아니. 그러니까 탄원서가 그렇게 왔고 녹취록이 있는데 언론들은 한 줄도 안 썼어요. 2007년에. 그런데 한나라당 검증위는 그 녹취록도 확보하고 탄원서도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후반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후반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죠. 이제 이겼으니까. 이미 이명박 후보가 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도 그때 검증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더. 그거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겼는데 진 후보를 무슨 탄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인정할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네. 그리고 내용이 또 너무나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뭐. 아니. 그냥 따로 끝나고 얘기 드릴게요. 아니. 이거는. 알겠습니다. 되게 취미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파야 되는 게 제 직업이니까.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아니. 그 정도 표현했으면 됐으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 의원님 2012년에 다시 박근혜 후보가 후보가 됐을 때 그때 분들이 그때 검증일 분들 그때 물론 검증이 아니셨지만 그거 가지고 다시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은 야당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야당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걸 검증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만. 이거 처음 고백하시는 거죠? 네.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참 욕먹을 일인데. 세상에.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분명히 새누리당 의원이셨는데. 의원이었는데. 누구 찍으셨어요 그럼? 그냥 중간에다 찍었어요. 제가 비난받을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 고백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정도는 하고 오늘 월간 정도는 하는데. 아니 특검 조사받고 오셨어요 이 내용 가지고? 저는 조사받은 게 아니고요. 조사받은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팀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에. 네. 격려 차원에서 저녁을 먹은 것도 여러 명이서 먹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못한 그 19금 얘기를 특검팀에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관한 부분.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번 저희 출연하셨을 때 잠깐 얘기하셨어요. 최태미 최씨 일가의 그 재산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될 거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를 보니까 최순실 씨 일가가 외국에 숨겨놓은 재산이 한 10조가량 될 거다. 어마어마해요. 10조 원가량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도대체 종자또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래서 이제 조순재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사후 바로 뭉칫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녹취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영해에게 준 6억 원. 당시 돈 6억 원이 종자돈이었을 거다라고까지는 나왔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집무실에 있었던 돈이고 우리가 재산을 집무실에 둡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도 아니고 재산 등록할 때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한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2천억 3천억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돈 2천억 3천 원. 그 정도의 뭉칫돈이 사후에 최태민 씨에게 흘러갔다. 차명 관리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족처럼 된 겁니다. 최순실 지갑 박근혜 대통령 지갑 이 지갑은 같은 지갑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특검이 파고 있습니다. 특검은 공소시효가 허락하는 데까지 부정하게 축제된 재산이라면 최대한 몰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목표를 그렇게 두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켜보기로 하고요. 월간 정두원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을 했고 정대원 의원님 새누리당 안에 비박계가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랑 뭉치시는 겁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남경필 정두원 김용태 이런 분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나오셨을 때 새누리당 사람들이 생각보다 새가슴이어서 탈당 못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무려 35명이나 1차 탈당 한대요. 27일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망신은 다 당하고 나온 거죠. 망신 다 당하고 나온 거라고 보세요? 망신 앞에다가 엑스망신까지 다 당하고 나온 건데 결국 원내대표 경선을 왜 합니까?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지니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꼴사납게 나온 거죠. 그렇게 보세요? 아니 이 정도면 결단 과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아니 그 당 같지도 않은 당 나오는데 그렇게 그 꼴사납 모습까지 다 보이고 나옵니까? 그것도 이기고 나와야지 지고 나온 거는 그건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하하 그렇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려고 했으면 과감하게 뜸 들이지 말고 했었어야지 결국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고 나오는 모습 보는 게 좋지 않으시군요. 결국 그래서 이제 보수신당이 사실 새누리당의 시즌2, 버전2가 되면 사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시점에 와서 자꾸 이합집잔해가지고 누가 끌어오느니 누구를 끌어오느니 이렇게 되면 그 이미지가 그렇게 과거 이미지를 탈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문제죠. 끌어온다는 게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조금 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반기문 씨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반기문 총장하고 지금 보수신당 쪽. 비주류쭉하고 물 밑으로 얘기는 있다라고 어제 황영철 의원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수신당 입장에서는 반기문 총장에 오는 게 천권만마 얻은 듯이 큰 힘 아닙니까? 오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수신당 입장에서. 와긴 와야 되고 또 반기문 씨 입장에서도 선택하기에는 이 당을 선택하기가 제일 쉽겠죠. 지금으로써요. 있는 당 중에는요? 우리가 이제 꼭 억지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중도 우파 중도 좌파로 이렇게 억지로 나눈다면. 이거는 그림상 나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이제 중도 우파가 될 테고 국민의당이 중도 좌파가 되잖아요. 그럼 반기문 씨가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결국 중도 우파 정당을 선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신당을 선택하게 될 텐데 좀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보수신당이 정말 새로운 정당으로서 비춰져야 되는데 그게 어나더 새누리당 이로 비춰지면 반기문 씨 개인기로도 사실 지지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창당 수준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반기문 씨가 만약에 보수신당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추가 탈당이 있을 겁니다.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따라올 거라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가 탈당을 하겠죠. 그러면 좀 새가 불려가면서 좀 지지율이 높아지는데 정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이면 반기문 후보가 탈령을 받아서 문재인을 압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힘이 딸리면 결국 이제 국민의당과 연장을 모색을 하겠죠. 어차피 국민의당도 힘이 딸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평편없이 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연정이라는 것은 서로 좀 나누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그 매개가 결국은 개헌이 아니겠어요. 물론 개헌이 이제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지만 일종의 공약으로서 개헌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대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헌이 뭐 두세 달 사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개헌 론이라는 명분으로. 네. 그걸 매개로 했어요. 공약을 거는 것으로 이런 정도로. 그렇습니다. 해서 크게 뭉쳐질 수 있다. 이재명 시장도 그 제3지대에 발담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봐요. 그분은 아마 계속 남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아니면 그 다음을 내다볼 수도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이도 젊은데. 김종인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아직 민주당 전 대표십니다만 그분이 개헌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 개헌론에 이분이 동참하지 않겠는가. 이분이 나가면서 이재명 시장 손 잡고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사실은 시중에 분석하는 분들 사이에 돌고 있긴 한데. 지금 김종인 씨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개헌 전도사. 네. 그러니까 하여간 반문이에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감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문. 그런데 그 개헌을 거리로 해서 여러 사람 묶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재명은 민주당에 남아 있죠. 그렇군요. 서둘러서 지금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재명 시장. 그렇게 입장을. 그리고 또 사실 역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러면 새누리당은요. 새누리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탈당을 선언하던 그날 보수 신당 만들겠다. 탈당 선언하던 그날 정호택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남은 사람들은 새누리당에서 침박 색깔 완전히 빼고 완전히 탈색시킬 거다 당을. 간판부터 싹 바꿀 거다. 보수의 신 가치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 민심을 업고서 비주류들이 잠깐 저러는 건데 결국 진짜 보수라면 새누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대선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새로운 보수를 만든다고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보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그래요? 물어보셨어요 그걸? 아니 그리고 또 혁신과 통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침박 모임. 늘 구태와 배제를 일삼던 사람들이 혁신과 통합이라고 내거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제가 딴 데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폭들이 모여서 모임의 이름을 착하게 살자. 그러면 그걸 누가 믿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안 바뀌고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엽기적인 저질정치를 보였는데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 참 속아웃을 일이죠. 속아웃을 일입니까. 탈색하는 게 머리 탈색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기문 입국과 동시에 추가 탈당이 이루어질 거고요. 결국 영남 지역당으로 이제 결국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사라질 겁니다. 지금 너무 개인적인 악감정이 들어가서 혁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열린일당이 없어진 과정하고 거의 흡사해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반기문 총장이 오는 그 시점.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보수신당에 많이 합류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 새누리당의 충청권 의원들 대거 함께할 거다. 나올 거다. 꼭 충청권 의원만이 아니죠. 많이 아니고. tk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이제 주로 tk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겠죠. 그럼 보수신당에 몇 명이나 합류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35명인데. 뭐 구체적으로 저는 수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제 원내 한 2당 정도 되겠죠. 원내 2당 정도까지 올라설 수 있을 거다. 보수신당이. 그렇게까지 보세요. 아니 그런데 보수신당으로 반기문 총장이 오는 게 맞긴 맞습니까? 반기문 총장이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시간도 없고 사실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력도 없고요. 박지원 대표가 최근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먼저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연락을 해왔는데 우리가 거절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기문 총장이 그 얘기 들으면 또 펄쩍 뛰시겠죠. 저 사람 없는 말 한다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아니 좀 표현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표현을 한 거겠죠. 접촉은 한 걸 전화 통화는 했을 텐데.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놓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일단 제가 반총장하고는 통화가 안 되니까 박지원 의원하고 방송 후에 통화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랑 손학규 전 대표가 민주당을 지금은 탈당했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손잡을 수 있다. 안철수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손학규 씨가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손학규 씨가 뭐 이렇게 비중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 비중 있잖아요. 언론에서 굉장히 손학규 씨를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국민 취재율도 별로 없잖아요.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토그레이든 집에 있든 무슨 상관없이. 손학규 전 대표 들으시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게 사실이 그런데. 토그레이든 집에 있든 관심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뒷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월간정도원. 오늘 이걸 우리가 다 풀면 안 되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달 1월에 월간정도원으로 찾아오죠. 오늘 첫 순서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늘 좋아요. 김현영 지랑 얘기하면 늘 얘기가 잘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정도원이었습니다.